가게 주인이 한눈판 사이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저녁, 한 꽃가게의 CCTV입니다. 애지중지 키워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화분들이 수북하게 놓여 있는데요. 이때 백발의 한 노인이 다가와서 가게 앞을 어슬렁거리죠. 꽃과 식물들을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벼란간 하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화분을 안고 떠나버리는데요.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도 처음 당해봤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글쓴이 A씨는 부모님께서 운영하는 꽃가게 일을 돕다가 절도를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당시 한 노인이 가게 앞에 놓인 화분을 멋대로 가져가 버렸고 이를 목격한 행인이 노인에게 꽃집 주인이냐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아 곧바로 A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A씨가 나오자 노인은 화분들의 가격을 묻더니 너무 비싸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가 손님 응대를 위해 가게 앞을 비운 틈을 타 노인은 결국 해당 화분을 훔쳐 달아나버렸다고 합니다. A씨는 현재 경찰의 할머니를 신고한 후 CCTV 영상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부모님 말로는 전에도 몇 번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모님 가게라서 더욱더 잡고 싶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은 잡히면 꼭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 절대 봐달라고 해도 봐주지 마라 그거 얼마 한다고 훔쳐가냐 화분 도둑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한편 사소한 절도도 엄연한 범죄인데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